루파의 휴가 2일차 부산 해운대 어떠세요? 존나집 있어요 존나집 있어요? 참 괜찮네요 물이 좋다고는 차가 못 타고 물이 안 좋은데 물기는 좋네요 조금 쩝발란 보세요 쩝발란 타지 타고 헐쩝발란 헐쩝발란 대박이네 우리 시에프같잖아요 시에프 이런거같아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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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루파가 좀 아는데요? 물 이런거 해야지 이런거 이런거 우유 брат야 동수야 오! 치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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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친구들 감사합니다.